뉴질랜드 사는 교민들 중 현지 사회에서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이 정보 공유를 위해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은 이러한 정보 공유에 대한 세미나 개최 소식입니다. 먼저 주택 관련 세미나 소식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생활하면서 주택 관련한 정보를 얻기 위해 애쓴 적은 없나요? 여기저기서 전해듣는 정보 중에는 정확하지 못한 정보가 있어 당혹스런 경우를 만날 수도 있는데요. 오클랜드 한인회와 아시안 트러스트 커뮤니티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후원하는 주택 관련 세미나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시작된 이 세미나는 11월 13일 토요일 7회차로 개최됐습니다. 교민들에게 주택관리, 주택구입, 융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개최됐는데요. 집을 렌트할 때나 구입하거나 팔 때, 관련법 등을 알고 있으면 판단 기준에 참고가 됩니다. 주택 관련 세미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변호사, 에이전트, 은행 관련자가 해당 분야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나중에 저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보통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학생을 평가하지만 오늘은 불행하게도 여러분들이 저를 평가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진행할 때 처음에 4학교를 뒤로 가면 엄청 섹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기술만 있으면 밥 먹고 살던 지대가 70년대, 80년대 개발을 하십니다. 널려있는 정보를 알리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저를 여러분들이 집을 찾는다고 그러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은 집을 찾기 위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걸 점검에 갖다 주지만 어떤 일을 안 갖다 주느라 우리가 집에서 하는 데 이게 못하는 거예요 이거죠. 그래서 진행하다 보니까 건물에 문제가 생기니까 전부에서 여기도 이제 발전하니까 그 시기가 좋으시라는 거 그다음에 2004년대 건축권을 뺀는데 캡이 디스 같은 데 넣어 들어와서 커텐이 아니라 브라인드 상대 괜찮으니 커텐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몇천 번 웹사이트에 가면은 대출 상환할 때 나 얼마 정도 물고 싶고 내 금액이 얼마다 하고 딱 물으면요 또 알아서 계산을... 같은 경우는 저희가 80%까지 아무런 비용이 발생되지 않게 저희가 대출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단 이제 그 수입이... 그러니까 그... 그런 경우는 저희가 논스탠다드 아파트 마트라고 해요 그럴 경우에는 그런 주택에 따라서 저희가 당보물을... 공인중사가 보통 많이 끼니까 본인들이 그 중계료를 어디서 복비를 어디서 만나면 그 계약품에서 피심플인데 이 땅의 면적은 401이고 그 다음에 표지에 비해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이게 또 뭘까요? 오늘 강의 어떠셨어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어떻게 제일 괜찮으셨어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시간이... 세 번째 시간은 법률용어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용어 자체를 모르고 세 번째 시간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첫 번째 시간은 실질적인 부동산 구입하고 여러 가지 따지는 조건 같은 거 그런 걸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했고 첫 번째 시간... 그리고 두 번째 시간... 무엇보다 키리 세이버가 뭔지 아무 개념이 없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내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구매하거나 할 때 어떤 점이 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용자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지 저는 너무 많이 주시겠습니다 네, 어떤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네, 어떤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너무 많았는데요 여기서 도움이 정말 많이 됐어요 부동산, 독자, 에이전트께서 설명해 주신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제 우리 아쉬운 점도 많은 거고 그럴 텐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올해까지 7차로 워크샵을 끝냈는데요 일단 많이 호응해 주시고 도와주신 교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회에 걸쳐서 이렇게 워크샵을 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반응들을 많이 보여주셨고요 또 성원과 지지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좋은 프로그램을 해주셔서 고맙고 그리고 많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하는 그런 반응들이어서 굉장히 기뻤거든요 올해까지는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제가 지금 한 가지 고민을 하는 게 있다면 아쉬운 게 있다면 이런 기회에 이런 워크샵이 제공되었을 때 보다 더 많은 교민들이 참가를 해서 많이 많이 얻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런 정보야말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